냉삼 진짜 맛있어요 냉삼 진짜 오랜만인데 맛있겠다 와 그래도 다 옛날 거네 진짜 한큰국 음식 맛있잖아 인기없다 냉삼 진짜 맛있어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와 그래도 다 옛날 거네 진짜 오랜만인 거?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쏟는 거야 형 모르니? 딱 쏟아봐 근데 형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피치겠네 진짜 죄송해요 형이 밥 좀 편하게 먹을게 그게 아니라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화를 이렇게 내요 얼굴이 웃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요? 후추 뿌려봐라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지금 하는 거 아닌데? 지금 하는 거 아니래요 뭔데? 그냥 우리끼리 안 하셔도 먹을게요 아저씨 형 죄송한데 이쪽 신경 안 쓰시면 안 돼요? 아니 쓴 게 안 쓴 게 뭐 편 나는 거예요 지금? 아니 여기 웃긴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와가지고 진짜 뭔 여행인지 여행이야? 뭔 여행이야? 여행이야 지금 여행을 와요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 여기다 후추를 왜 뿌려요 뭐야 여기 다 뿌렸어 아니 이게 아니 후추를 안 뿌려 먹어요 저희로 냉삼에 아니 냉삼에 후추를 안 뿌린다니까요 와 미치겠네 야 정국아 후추 좀 여기 좀 집어줘 야 너 나 안 치고 먹어요 형 여기나 뿌려요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이네요 자 우리 굿! 나이스 샷! 아 좀 뿌려줘 냉삼에 좋아 좋은 생각입니다 아 예 말이 풍성해졌나요? 네 얘기하세요 부족하신 분들 형 정신이 운동하고 좀 끌려 우리 이제 먹어도 돼?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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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냉삼 먹었지? 맛있는데? 맛있지?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 미쳤어 와 아 근데 저기 마이클 잭슨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진짜 재방당했어요 지금 냉삼 좋아해요? 베이컨 나이스 베이컨 나이스 베이컨 진짜 맛있어? 어때요? 너무 미쳤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어색하지? 왜 이렇게 이게 뭐야 말을 좀 해줘야지 왜 나 그런 거 잘 안 할래 나 말할래? 나 그런 거 잘 안 할래 나 말할래? 나 그런 거 잘 안 해 나 그런 거 잘 안 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마애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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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클 석진? 석진 마이클 근데 형 말을 왜 이상하게 해 동훈이 형처럼 믿고 와요 어느 어학당 연세 연세 나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먹어도 돼요 아 너무 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짜파게티 이야 감사합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먹어도 짜파게티 저거 싸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네 제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짜파게티 왜 그래 왜 그래요 아유 좀 이따 먹어도 나오게 해줄거 아유 좀 이따 먹어도 나오게 해줄거 아유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유치해 아유 정말 짜파게티 몇 개 몇 개 나오는데 네? 없어요? 오겠죠 야 이걸 진짜 해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참 잠시만 아유 와 잘 끓이셨다 아 이거 아주 그냥 자 그럼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저거 진짜 맛있게 먹긴 해요 대한민국 면은 형이다 진짜 와우 아 근데 저거 진짜 맛있게 먹긴 해요 아 이거 먹 이거 맛이 어떤 거 궁금하잖아요 좀 꺼줄까요? 이게 마이크 잭슨 먹고 싶어요? 나도 궁금해요 이게 뭐? 짬뽕 너 노짱 쫄면 쫄면 쫄 J, J, O, L 쫄 오쫄 와 이 마이 진짜 오랜만에 냉삼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아유 진짜 오우 요게 요게 맛있네 요게 야 요게 석진이 형 눈 봐. 왜? 진지. 먹을려고. 먹을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. 석진이 형, 내 친구? 예아. 어허허. 너. 너. 아, 나. 음. 아, 공기밥 먹고 싶다. 형도 밥이랑 드시는구나. 응, 나 밥 좋아해. 몇 개 드릴까요, 공기밥? 석진이 형만 먹으면 돼가지고. 아니, 형 짜파게티를 그렇게 먹고. 아니, 그럼. 공기밥 좋아요는 뭐야? 밥 들어갈 땐 따로. 공기밥 하나 주세요. 네, 너희 내 거 먹지 마. 공기밥 하나 주세요. 네, 너희 내 거 먹지 마. 형이 왜 대답했어? 왜, 하면 안 돼. 공기밥도 하면 안 돼. 나 너무 걱정돼, 이제. 괜찮아요? 야. 아니, 공기밥 좀. 형. 아니, 형 뭐 하는 거야? 무슨 일 있으세요? 형, 여기 형이 아는 집이야? 왜 그래? 아니, 뭐 하는 거야? 네, 감사합니다. 야, 이게 1등이네, 1등이야. 와, 진짜. 뭐, 밥에다가? 아니, 밥이 안 왔는데. 야, 형은 정신이 없어. 그냥 먹어야 되고, 우린 또 발 받아야 되고, 방송해야 되고, 도필이 말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, 할 게 너무 많아. 그래서, 그래서 형이. 아니, 형. 정신이 형 진짜 잘 먹는다. 와, 형 진짜 끝도 없이 먹는다. 와, 형이 저까지 이렇게 말이야. 몰라요, 몰라. 왜 이렇게 말이야? 왜 이렇게 말이야, 형. 왜 이렇게 말이야? 야, 이거 안 구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진짜 순발력 정말 있어. 아유, 잘 먹었다. 아, 배불러. 더 끓게요. 자, 이제 그만. 더 먹어요? 지금 몇 시간쯤 먹을 거예요 녹화 안 해요? 그만 먹어요 이제 그만 드세요 이제 집에 가서 먹어요 오빠 진짜 잘 드신다 근데 진짜 잘 드셔 간만에 입맛도 오셨어 오빠 그런 거 같아 와 진짜 맛있네 아 이거 정말 맛있겠다 우리 지효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배추전을 배추전을 또 대감 입맛에 맞게 우리 소바리가 이야 우리 지효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배추전을 또 대감 입맛에 맞게 배추전을 또 대감 입맛에 맞게 어떻습니까? 맛있습니까? 괜찮나요? 진짜? 맛있습니다 드디어 나온다 와 주머니 알기 진짜 힘들다 나온다 드디어 조바리에 예 대감 조바리에게 3냥을 넣어 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만들었잖아 내가 이거 1냥만 줘야 돼 진짜 야 다 푼 거야? 맛있겠다 진짜 야 덮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덮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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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럽다 와 재석이 혼자 진짜 저기서 먹고 있어 와 형 뭐야 형 자기가 진짜 대감인 줄 아나 봐 야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해 야 너무하지 않니? 맛있어? 대감 위에 갈리지 자 갈리 좀 드셔보시오 드셔보시오 상의 줘봐 상의 줘봐 상의 줘봐 얼마 안 남았어 얘 한입 줘라 아니 엔디지? 가마솥을 끓였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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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김치도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야 근데 또 대감님이 잘 드시니까 좋다 맛있게 드세요 혼자 다 먹지 기분이 덥네 우리 먹어도 되는 거야? 대감님이 허락하시면 드시는 거죠 우리 감자 감자 몇 개밖에 안 나갔어 대감님 저희도 한 숟갈 써도 되겠습니까? 가입 여보세요 한 명만 먹을까요? 이거 안 된다는 거야? 야 저거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? 야 저거 바꾸자 안 되겠다 저거 진짜 너무 열받지 않냐? 야 우리 다 모아서 바꾸자 응? 어떻게 해? 오케이? 굳이 우리 저 대감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뭐 우리가 굳이 또 딴 생각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? 그치? 이 세상이 좋니? 너네는? 야 주인 버퍼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보자고 그러니까 노비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하냐? 세세상을 찾으시죠 정말 날 수밖에 없어요 15개 모아야지 너무 부담수 있잖아요 안 되겠다 가보자 또 있다 또 있어 또 있어 나도 이거 이건 뭐야 이거 형 여기다 써서 낼 수 있어 써서 낼 수 있어 이거 써서 내는 거야? 이거 써서 내는 겁니까? 형 우리 이거 15개 찾아서 지금 내면 돼 이거 써서 내는 겁니까? 네 근데 그거는 대감 이름을 쓸 수 없어 와 우리 bientôt 일단 형이 가지고 계시죠 다섯 양으로는 다른 머슘의 벌칙 막대를 열다섯 양으로는 유 대감의 벌칙 막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대감님의 벌칙 막대가 세 개가 될 경우 새로운 대감을 뽑게 됩니다 오오 어우 Ian 씨가 accountability 진짜? 이번에 할 건 알았지 너 몇 개 있는데? 나 세 개 내가 한 5개 있나? 4개 있다 7개밖에 안 돼 15개나? 그럼 여기 구석구석 있어요 그럼 우리 너 하나이지? 우리 하나씩 써서 내자 네 이름 내 이름 말고 양세찬 쓸래 양세찬 너무 얇네요 김종국 하나 써주십시오 김종국 우리 대감염제 괜찮다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야 여기 적삼이 형 꺽달이 어디 갔어? 꺽달이 또 찾으러 나갔네 여러분 식사하십시오 자 괜찮아요? 자 우리 저기 고생한 여러분 많이들 드시도록 하시오 여기 앉아서 밥도 받아야지 배식을 야 잘하네 진짜 노비같아 진짜 노비같아 아니 진짜 노비같아 아 이제 전쟁 난거 같은데 괜찮아 야 전쟁 난겠다 그렇지? 이게 입맛에 맞으십니까? 그래 야 그건 맛있어 야 지호도 좀 줘 윤아 너무 맛있어 조윤아 대박 맛있지? 와 맛있네 야 근데 대충 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맛있어? 야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? 어? 아니 여기 다 먹으니까? 자 다들 먹었느냐? 예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니 우리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있을 때 먹어야지 어 비빔밥 그랬어? 역시 소스는 대기업 소스가 야 어떻게 뚜덕뚜덕해서 이렇게 되냐? 음 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만든거 맞아? 왜 이렇게 맛있어? 우리래 뭐가 우리에요? 형 여기서 당구치고 쇼나있지? 뭔 우리에요? 야 니네가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? 변희 어디있어 지금? 야! 목에 쥐고 재워주는 것만 그래도 감사한거 아니야? 아 야 앉아서 먹으러 끓아주더니 다 아니 저희들이 난리야 저희들이 난리야 여기 있으면 여기 재수없네 신분상승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이게 우리를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말 못하게 맛있는거 근데 번갈아만 넣으면 되잖아 야 맛감상 뭐 평 이런거 할 수 있지? 아 그럼 내가 덜어줘도 될까? 어 좋아 나 조금만 줘봐 일단 조금만? 우리 엄마 이거 진짜 잘하는데 그래? 진짜 우리 엄마 진짜 못하는데 좋겠다 야 근데 너도 야 너 이제 적당하게 해라 야 너 엄마가 너 어머니를 디스하니 아니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 일단 한번 근데 토크를 계속 해야된다 야 마른게 어? 왜 어떤데? 으응 으우 어워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마омендiste 맛있다 맛있어 근데 토크를 계속해야 된다 야 애으면 왜요 어떨데? 으응 마 różnych 으에ować 으응 하하하하 새꿍달꿈 예전에 그 할머니들 너무 맛있다 그 맛나지 이것도 저 안에다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햄버거랑 아 햄버거랑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먹대 맛 표현 하시는 거죠?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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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이 형 근데 맛 표현은 잘 못해 별로 할 거 없을걸?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뭐 야 지금 초 들어가 빨리 얘기해 말을 왜 안 해 네 이거 형 어때요? 아니 음식 표현을 좀 해봐요 이게 감칠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오 입 속에서 내 혓바닥을 놀린다 입 속에서 내 혓바닥을 놀린다 네? 뭐라고요? 얘가 누가 놀린다 아니 혓바닥을 놀린다는 거였어 너는 자세 자체가 다들 준비가 안 돼 있어 어? 내 생각에 오늘이 석진이 형 우는 날이야 운다고? 야 근데 나는 야 인마 야야야 하지 말라고 인마 야 야 하지 말라고 인마 우와 우와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야 저걸 잡냐 숟가락 쓰면 안 되겠다 숟가락뿐만 하나 더 주세요 석진이 형 줘요 아니야 그냥 줘요 그래서 그냥 줘요 이 멘트는 뭐야 드레 막말한다 저 빨리 이제 인형 줘요 인형 줘요 인형 줘요 인형 줘요 이게 뭐야 인형 줘요 인형 줘요 뭐 없어 그냥 멘트 멘트 합시다 멘트 야 맛있다 이 목포 운동하자 고맙습니다 다 민희씨 고마워요 지효야 너 맞편만 한 번만 해줘 저거 화난거 아니에요? 저거 사툼게 애들 문 닫히도록 하는거 아니에요? 아빠 디오! 아빠 디오 팡! 아니 내가 갖다달라고도 안했는지 아니 그리고 다 남은데 여기 자기 혼자 새 숟가락을 갖다주는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접수면 돼요 접수면 돼요 석진이 형 조효야 올해 최고의 유예고다 석진이 형 조효야 대화의 룰 이런거 없어? 과정 이런거 석진이 형 조효는? 형 생기라는거죠 울면서 드시는거 아니에요? 나는 눈물이 없어 거짓말이야 진짜 가짜다 가짜야 완전 가짜다 가짜다고? 아니 가짜라 아니 내 얘기 아예 그냥 나한테는 그냥 뭔가 화가 났네 화가 났어 가짜라고 했는데 가짠다 아니 가짜라서 가짜 진짜 가짜 할 때 가짜 거짓 나한테는 그냥 공격이야 내가 말만 하잖아 너 가짜라? 나 찍힌거에요 이거야 지호야 네 너 혼자 맥주 먹는거 아니지? 너 지금 자세가 어? 약간 굉장히 아주 시커나고 청량감 있게 석진이 형 매실 드려요 매실? 매실 왜? 드리는거야 아니 그냥 내 마음이 매실이 비었길래 근데 나는 막내 입장에서 한 장 드리러 가는게 아 형 뭐 그만해 무슨 내가 여기다 약을 스물백 타켓을 못했겠습니까 미안하다 그래 그래 매실 아 이거 뭐 진짜 매실이야 매실 맞네 자 그래서 30초 이거 바로 먹으러 아 지금 딱 좋았어요 단백질 딱 먹어도 될 타이밍이었어 아 형 나 야 이제 김도 안 주냐? 어? 아 여러분 알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니 김은 줘야지 야 김은 인마 근데 아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그거 좀 달걀 하나 하고 저기 햄은 좀 줘요 인간적으로 성공을 좀 하시지 그랬어요 예? 인간적으로 성공을 좀 하시죠 성공을 하시지 그랬어요? 성공을 하시지 그랬어요? 성공을 하시지 그랬어요? 아 형 종국이 형 신경을 흔들지 마요 아 형 종국이 형 신경을 흔들지 마요 마음은 열리고 있는데 왜 그래요 소민아 계란 라일랑 스팸 하나 해서 2만 원 2만 원 2만 원 어떻게 2만 원씩 드릴게요 3만 원에 우리 만 원씩 다 나눈자 언니가 더 싸게 둬서 3만 원이나 해준대 그래 3만 원 만 원씩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?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저도 만 원 만 원 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석 씨도 3만 원이요? 저도 3만 원이요 저 2만 원 적립이요 나 했어 나 그거 제한 제주 저도요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먹을만 하네 음 얼마? 얼마? 3천 원 줘 아이씨 나 주세요 6만 원 주세요 야 뭐라 그러는지 아냐? 재숙이 형? 내가 이거 가져가니까 3천 원 달래 나 3천 원 줘 야 나도 떼어다 파는 거야 이거 얼마나 그랬어요? 얘는 6만 얘는 10만 원이요 누나 우리 주변 6만 원 안 해요? 6만 원이요 에이 그거 너무 매달 만치 만치 6만 원 아이씨 에이 아이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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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하하하하 왜 대략을 해 먹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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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짜증난다 그걸 새벽 야 그 그 그 지갑 그지밥을 새벽 하는 거 엄마 우리 주먹을 6만원 아니야? 우리 주먹으려면 3회 3회 합시다 1만원씩 그게 얼마야? 1만원이야? 맨날 많지 나 그냥 한 국자만 줘요 한국자요? 네 그냥 주시면 안 돼요? 한국자 한국자 국물이 많아 그럼 맛베기로 이거 한 쌈 좀 싸먹을게 그건 안 됩니다 나 알아먹는 거 싫어 여기 떠나 햄 어디 갔냐? 여기 떠나 햄 어디 갔냐? 여기 떠나 햄 어디 갔냐?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말하냐? 여기 떠나 햄 어디 갔어? 야! 야! 나 부른거야? 햄 여기 떠나 나 부른거 아니잖아 야! 야! 야 너냐? 야! 야! 주머니 봐봐요 나 그냥 한 국자만 줘요 나 그냥 한 국자만 줘요 나 그냥 한 국자만 줘요 네 네네네네 아 진짜 열받네 이 형 진짜 완전 자존심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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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는 동안 할 게 있는데 다음에 이제 또 숨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필이 아닙니다 뭐야? 이번에는 팀전이에요 둘이서 하나씩 숨기고 한 명만 혼자 숨기시면 돼요 둘이서 하나 뽑으세요 네 많이 주잖아요 어쨌든 우리 그냥 맛있게 한번 식사하시고 많이 먹어 아유 좋네 그래도 아유 기름치다 근데 이번에 너 네 팀으로 우리 둘은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알지 그제? 뭐 되는 쪽으로 가야지 너도 점수가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제 누구랑 이겨서 아 나누기가? 어 이겨서 너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꼴찌하고 종국이 형을 끌어내릴 생각이에요 근데 김종국이 형은 지금 1, 2등은 못 내죠 뭐 그래요? 지금 둘이 1, 2등이야 지금 둘이 1, 2등이야 지호 누나랑 종국이 형은 지목이 안 되니까 나는 오늘 김종국이 형은 어떻게든 3등으로 만들고 나는 끝났다 아까 마피아한테 정말 짜증 났구나 아 그러구나 나도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와 아니 시작부터 아 윤시윤 이상한데? 어 양세찬 이상해 이거부터 그냥 아 평가받는 그 기분 아 무조건 저는 3등 만듭니다 우리 여긴가? 아 이거 뭐야 아 우리가 진짜 예술로 잘한다 아 너무 잘하는 거 같아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다 아 야 지호가 국물은 없니? 국물은 없죠? 진짜 모르겠다 물 좀 줄래? 와 미안해요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물이 막 뭐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실수도 있는데 도대체 해주라 이런 얘기는 비밀이니까 야 근데 나는 진짜 만약에 맞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아프지가 않아 네 이걸 11년째 지금 나은이가 4살 돼서 형보다 조금 아플 거야 나은이 주먹이 조금 더 아플 거 같아 맞네 남주먹 맞네 우와 아 야 이건 뭐야 콜라야? 똥집튀김 똥집튀김이 있어? 아 요즘 닭봉 없어요 여기 닭봉 있지 않나? 닭은 닭봉이 좋다 닭봉이지 똥집이네 아 그치 똥집튀김 아니 똥집튀김이 있어? 맛있어 맛있니? 음 음 아 역시 이게 깨끗한 기름에 튀기니까 은근히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 여기 하필이면 PPL이 제일 못하는 새벽이 왔어 아 진짜 맛있어 어 미안해 나 닭봉집 아직도 먹었어 너무 쫄깃해서 아직도 닭봉집을 먹었네 너도 그만해라 너도 그만해라